수출을 하기 어려웠던 현실을 떠나 우리는 무역 현장 컨설팅을 통해 수출에 성공하는 미래를 그려보고자 합니다. 수출을 해보려 하는데 무역 서류 작성해본 적도 없고 이론이랑 실무가 너무 다르니까 그게 문제죠. 저희 제품 그렇게 주변에서 좋다고 하는데 바이어가 제벌로 찾아와 주는 것도 아니고 수출하는 방법만 알면 무조건 성공할 것 같아요. 제가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보니까 컨설팅 서비스 있던데 그거 한번 받아볼까요? 오 좋은 것 같아요. 두 기업의 직원들은 30년 이상 무역 전문가가 현장 방문, 이메일, 전화로 진행하는 지속적인 1대1 무료 컨설팅을 받게 됩니다. 와 역시 30년 전문가는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받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현장 방문 뿐만 아니라 여권에 맞춰서 이메일이나 전화도 가능하니까 훨씬 더 편리한 것 같아요. 다음에는 무역 실무 말고도 해외 마케팅이나 무역 지원 제도도 물어봐야겠어요. 비기업 컨설팅 받고 해외 바이어 찾으셨다면서요? 맞아요. A기업은 이번에 컨설팅 받고 수출 기업 되셔서 매출이 5배나 상승했다는 말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컨설팅 받아서 글로벌 기업으로 같이 성장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무역 현장 컨설팅 문의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